천하로 매진하는 조조 앞에 영웅들과는 질을 달려하는 벽이 가로막았다 오두미두의 교의하에 단결한 장로일파인 것이다 천연의 요충지와 기묘한 술수에 의한 착략이 조조군을 요격한다 때는 거란 20년 폐도의 칼날은 신앙심의 방패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야 야 이렇게 큰 요새를 지어놓았네 정말이지 대단하군 그래 오두미교 놈들은 꽤나 결속력이 있는 것 같군요 백성을 구할 가르침이라도 나의 폐도를 방해한다면 없앨 뿐이다 유비와 대결하기 위해서 서둘러 이 땅을 제압하겠다 각자 분절하라 그들의 고기와 대결하기 위해서 서둘러이 지어놨던 점이 있는 것인데도 그들의 고기와 대결하기 위해서 서둘러이 지어놨다 그리고 κάτι 드러보험에 대결하기 위해 서둘러이 지어놨다 그래서ịch dismissed 기하와 일시 휴전하겠소. 지금은 공통해져. 위를 함께 토벌합시다. 장모 녀석, 위로라. 유비에게 빌붙는다. 뭐 좋다. 한꺼번에 밟아서 가로를 내주겠다. 보고! 베랑위의 이상한 석상을 발견! 그 석상을 방해하라! 격지면 물러나야겠군. 적장! 이 장조래가 쓰러뜨렸습니다. 천지의 힘이여! 내 요술의 힘이 되어라! 으악! 동료가 습격해왔다! 기죽지 마라! 요술이다! 주술자를 치면 된다! 아하하하! 속았군! 겁먹지 마라! 요술을 방할 열쇠는 거기에 있다! 공통해왔다! 아하! 야하! 적을 조금 위협해줄까?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웅대하며 미래한 무대를 달려오르는 겁니다. 자, 웅대한 무대를 달려오르는 겁니다. 개댄꾸라! 뭔데! 전진한다! 서랭한 분은 하나 더 위에 길을 만들어라! 의심! 한층 더 판내 보구나! 돌층기를 쓰나니 적의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훌리하게 되겠구나! 일단 수진으로 물러나야겠다! 수빈을 붙이는 것만큼은 더욱더 판내 보구나! 아, 우린 마치도 안쪽으로 욕먹을 수 있겠구나! 요거는 또 옮겨진 것 같습니다. 우운, 수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상단의 땅을 제압하길 바라니... 위험한 암시의 정적이 상단의 땅을 제압하길 바라니... 이 속도가 더 강우지로 장미! 나와 함께 주스를 걸자!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 이 장조대가 쓰러뜨렸습니다! 조자룡! 주공의 명령으로 돌아왔다! 조자룡! 그라! 나와 승부를 가리시지! 너네 말랄 때는 둘 듯이 이기겠다! 적장! 이 장조대가 쓰러뜨렸습니다!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 이 장조대가 쓰러뜨렸습니다! 대단한 기세구나! 그 기세다! 대단한 기세구나! 그 기세다! 내 활로 위의 장병들을 꿰뚫어주마! 너희들! 어둠의 길을 미달아! 매크림 Aye! there!! 대단한 기세가rib'! 제 pirate county가 생일FC...' 불 수 없겠는데? 힘으로 온다면 막아보겠다! 때로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 이 잠재대가 쓰러뜨렸습니다! 난 이래서야 잠재대가 쓰러뜨렸습니다! 이 몸은 완수해야 할 사명을 다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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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열렸다! 양평관으로 돌격하라! 마음이 조급했고, 싸움을 모르는 담대기! 양평관으로 돌진 남았던 전진을 끄는 높고, 이 몸은 양평관으로 돌아가라고는 아시다시피 양평관으로 돌진 남은 역사에 버튼을 해! 정신에서 다시 내면 내 후렴을 전무할라! 양평관으로 돌진 남은 역사에 위험을 가진다는 사실은 양평관으로 돌진 남은 역사에 서류가 가진 상태를 등장받았죠 프로듀서 압권에서 넘네! 상대다임을 빚어라! 잘 드리 pui-K-1 콜라 클라인드의 어저엘에 스스로 자라야 합던 루시토 Сергеев 유입히 도정시원을 찾으시원들입니다! 적정, 한 번ves 루시토스 역할 진전을 잠깐 지켜냈습니다. 지금이다! 쳐들어가라! 방역명의 무! 지금은 한중의 도리와 함께 하겠다! 흠! 귀공이 싸우는 모습! 실로 용맹하자! 나는 방역명! 귀공의 협력이 나의 임무다! 용맹! 흘렸어요! 내 싸움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접고 만났구나! 이 장조례가 쓰러뜨렸습니다! 훌륭하다! 나도 전력을 다하여 싸우겠지! 그렇지요! 진정한 승부야말로 가장 아름답지요! 이 장조례가 쓰러뜨렸습니다! 이 장조례가 쓰러뜨렸습니다! 자, 이 장조례가 쓰러뜨렸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도 따른다! 가차없이 공격하라! 원은자! 우리의 칼로 조력하겠다! 우리의 공격을 맞들게 할 수는 없다! 공격은 고기입니다. 공격이 상대한 수제에서도 tolerance 일으실수록 수제적인 힘이 되어 있도록 그러네요. 공격은 고기입니다! 공격은 고기입니다. 공격은 고기입니다. 늦었지만, 괜찮지만, 간다! 내가 날려버려 죽였다! 난 다음에는, 우선 적들으로 책을 가진다. 우롱이 경선을 잃어버리네요. 지금이라면 격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밀어라! 다음은 멈추지 않겠다! 적장! 이 장조례가 쓰러뜨렸습니다! 다음은 멈추지 않겠다! 다음은 멈추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춘. 받아붙어라! 멈춘. 받아보아라! 아직 많이 할 수 있다! 면세를 어기지 않기 위해 여기는 물러난다. 적장! 이 장조래가 쓰러뜨렸습니다! 적장! 이 장조래가 쓰러뜨렸습니다! 적장! 이 장조래가 쓰러뜨렸습니다! 적장! 이 장조래가 쓰러뜨렸습니다! 장조래가 쓰러뜨렸습니다! 적장! 이 장조래가 쓰러뜨렸습니다! 적장! 지지니! 적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하는 화려하게 한중을 제압하셨습니다. 제 춤이 싸움의 꽃을 곁들여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승전이 된 것입니다. 다음 표적은 촉. 세련되지 못한 유비라는 자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자, 제 화려한 춤으로 재색하러 갑시다. 새로운 호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